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연수 대례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것을 영상을 올려드리라고 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으신데 간단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니크라는 버튼 여기 이 스니크라는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니크는 제가 수동으로 킨 라이트를 릴리즈 할 때 취소시킬 때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사실은 수동으로 된 라이트를 끌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라이트를 킬 때 일정한 타임을 큐를 저장하지 않고도 아니면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도 수동으로 타임을 지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기도 합니다 자 라이트를 제가 한번 켜볼게요 1번에서 through 5번을 pull로 켜고 6번에서 10을 50으로 켜고 이렇게 켠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선택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타깃이 없는 상태에서 1에서 10까지가 수동으로 매뉴얼 값으로 켜져 있죠 이때 제가 스니크 엔터를 누르면 네 보이시죠 제가 수동으로 켠 조명기들이 이렇게 털리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1에서 5를 50으로 해서 얘를 Q1번에다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Q가 1번이 진행이 되어 있고 50% 매뉴얼 값이 아닌 Q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고 제가 6에서 10을 수동으로 켰을 때 제가 선택을 취소하고 지금 5개는 Q로 저장된 값 5개는 매뉴얼 값이에요 이때 스니크 엔터를 치면 네 보이시죠 수동으로 켠 값만 취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물론 6에서 10 지금 Q에 안 들어가 있는 라이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1에서 5까지의 라이트도 수동으로 풀로 켜놨어요 이랬을 때 스니크 엔터를 쳐도 역시 Q1번에 들어가 있는 50%는 유지가 되어 있지만 제가 수동으로 만들었던 이 풀 값은 취소가 되시고 원래 Q값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스니크를 쓰실 수가 있으신데 스니크 타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타임으로 적용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디스플레이 가셔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서 시스템 세팅의 매뉴얼 컨트롤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는 화면이랑 조금 다른 화면일 거예요 이유는 지금 제가 3.0 버전 어그먼트 버전의 데모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인데 기능적으로는 같으니까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매뉴얼 컨트롤 유저 컨트롤의 유저 셋업에 매뉴얼 컨트롤 들어가시면 여기 스니크 타임이 있으세요 지금 이 스니크 타임이 1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초간에 걸쳐서 취소가 된 거고 만약에 얘를 스니크 타임을 5초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라이브로 해서 1에서 10까지를 풀로 켰다가 얘를 스니크 엔터를 치면 네 보이시죠? 5초간에 걸쳐서 라이트가 스니크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1에서 5를 풀로 켰고 6에서 10으로 풀로 켰을 때 이 선택을 취소를 하고 스니크 타임을 하면 모든 매뉴얼 값이 털리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언드를 해서 제가 6에서 10까지만 타겟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스니크 엔터를 치면 네 보이시죠? 선택된 매뉴얼 값만 이렇게 릴리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타겟을 선택을 해서 스니크 엔터를 치면 매뉴얼 값 중에서도 그 타겟의 매뉴얼 값만 취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타겟이 없는 상태에서 스니크 엔터를 치면 모든 매뉴얼 값이 스니크 타임으로 릴리즈 털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기본 스네크 타임이 5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1에서 10을 제가 풀로 했다가 스니크를 칠 때 스니크 그다음에 원하는 타임 예를 들면 0초 타임은 굳이 안 치셔도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니크 숫자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니크 타임이 커맨드 라인에 작성이 되고 0초에서 엔터를 쳐보면 보이시죠 0초만에 릴리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니크가 단순히 매뉴얼 값을 릴리즈 시키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제가 매뉴얼로 수동으로 6에서 10까지의 라이트를 킬 건데 풀로 킬 건데 이때 스니크를 사용하시면 스니크가 갖고 있는 타임을 이용해서 라이트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에서 10까지를 풀로 킬 건데 스니크 타임으로 켜달라 해서 스니크 6수로 10에 풀 근데 스니크 타임으로 해서 엔터 치면 스니크 타임인 5초에 걸쳐서 라이트가 천천히 켜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 디폴트 타임인 스니크 타임 스니크 타임의 기본 디폴트 타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6에서 10을 풀로 킬 건데 스니크 타임 예를 들면 1초로 켜달라 해서 엔터를 치면 보이시죠 1초간에 걸쳐서 스니크 값으로 라이트가 켜졌어요 이렇게 라이트를 켤 때 또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브나 큐에 메모리를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6에서 10 전면이 들어와야 되는데 스무스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서브에 메모리할 시간도 없었고 큐에 메모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6에서 10을 스무스하게 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6수로 10 스니크 타임으로 스니크 타임 5초면 5초 그냥 엔터 치시면 되시고 얘가 지금 디폴트 타임을 5초로 잡아놨으니까 근데 3초간 스무스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플 스니크 3초 엔터 치시면 이렇게 3초간에 걸쳐서 스무스하게 들어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숨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니크를 두 번 눌렀을 때 보시면 All Not Intensity Parameter Sneak라는 뜻인데 All NPS Intensity 조도가 아닌 모든 파라미터를 스니크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1에서 10번 딥머만 있는 라이트죠 얘를 스니크를 두 번 누르면 채널 리스트가 비어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일반 라이트는 딥머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자 31에서 35에 라이트 D60 러스터에요 조도뿐만 아니라 컬러값도 있죠 얘를 제가 만약에 컬러값을 뭐 화이트를 0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나는 릴리즈를 하고 싶은데 물론 기본적으로 그냥 릴리즈를 하면 스니크 엔터를 치면 조도뿐만 아니라 파라미터까지 다 스니크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한 건 조도는 그대로 있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컬러값을 엠버를 0으로 해놨었는데 만약에 이 조도를 제외한 이 나머지 파라미터만 스니크 원래 값으로 원래 홈 값으로 스니크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 타겟 선택하셔서 스니크를 두 번 눌러주시면 네 보이시죠 조도는 아까 제가 매뉴얼으로 올린 풀 값 그대로 있고 이 컬러값만 원래대로 스니크 돌아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스니크 엔터 두 번이 아니라 뭐 이 타겟에 엠버만 스니크 엔터에서 엠버만 이제 매뉴얼 값을 원래대로 릴리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모든 파라미터 자체를 다 스니크 원래 값으로 바꾸실 거면 그냥 스니크를 두 번 누르시면 인텐시티 조도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가 다 스니크 엔터 기본 값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 지금은 어 큐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본 홈 값으로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도도 한 50 해서 얘가 큐 2번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되어 있는 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조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컬러 값을 다시 사이어랑 화이트를 조절했다 이랬을 때 스니크를 두 번 누르시면 네 보이시죠 조도를 조도를 매뉴얼로 올린 거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는 원래 지금 큐가 진행되어 있었으니까 큐 값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매뉴얼 값이 털린 거죠 수동으로 한 값이 털린 거죠 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뭐 얘를 그냥 기본적으로 큐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스니크 엔터 치면 당연히 큐에 저장된 50% 값으로 돌아오지만 예를 들면 얘를 앳 제로로 할 건데 스니크 엔터를 치시면 스니크 타임에 걸쳐서 0%로 이렇게 매뉴얼로 오프시킬 수도 있으세요 한마디로 단순히 조명기를 선택해서 매뉴얼로 켰을 때 이 매뉴얼로 켠 거를 취소시키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큐로 돌아오는 선택해서 반대로 원하는 수치 값 뭐 얘보다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얘를 10%로 바꿀 건데 스니크 타임을 이용해서 3초간에 걸쳐서 낮추고 싶다 고 하면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원하는 퍼센트로 매뉴얼 값이 타임이 적용이 돼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메모리를 할 때는 이렇게 쓸 일이 없으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미 큐는 진행을 한 상태예요 근데 새로운 큐를 만들기보다 갑작스럽게 31번부터 35번을 한 20% 줄여야 되는데 큐는 다음 큐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근데 그냥 라이브로 즉흥적으로 31에서 35 이 큐 상태에서 저 5개 라이트가 스무스하게 꺼져야 된다 했을 때 31에서 35를 앗 0으로 하는데 바로 엔터를 치면 컷으로 되니까 앗 0으로 하는데 스니크 타임 3초에 걸쳐서 꺼주세요 하면 지금 새로 만든 큐가 없어도 이 31에서 35가 3초에 걸쳐서 꺼지는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이브로 변경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래 스니크는 조명기를 수동으로 켰을 때 이 수동된 수동으로 넣은 값을 릴리즈 취소시키는 용도이지만 반대로 조명기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수치로 스니크를 걸어서 뭐 엔터를 치면 스니크 기본 타임 스니크 타임을 넣어서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시간을 적용을 해서 원하는 수치로 어 매뉴얼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31에서 35 같이 조도를 제외한 다른 파라미터도 있는 무빙 라이트나 LED 라이트 같은 경우 이제 파라미터를 조절을 했을 때 그리고 조도를 조절을 했을 때 스니크 엔터를 치면 모든 게 다 원래대로 Q값이나 홈값으로 돌아오지만 주문기를 선택해서 스니크를 두 번 누르면 어 조도를 건든 거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파라미터 값만 원래 홈값이나 Q에 있는 값으로 돌아오는 릴리즈 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스니크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로 스니크를 단순히 이 매뉴얼 라이트 매뉴얼로 넣은 값을 취소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그 밖에 이런 기능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연수 대리였습니다 기상캐스터